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주로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연령과 성별의 제한 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기울어진 교단총회 권력의 분산을 위해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총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울어진 교단총회 권력구조를 여성과 청년에게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해온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주요 교단총회에 참관한 뒤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교단총회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반신원팀장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학을 전공해도 차별적 직위와 처우를 받는다며 교단총회는 여성에게도 동등한 대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의 여성 관련 문제점의 어떤 표면적인 원인은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인정하지 않는 남녀 위계적인 교회 직분 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개방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세대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총회는 개책교회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조직과 운영의 모델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책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르교단의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교회개혁실천년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해도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TV뉴스 박재현입니다. 구TV뉴스 박재현 MATT